요리 스탑! 방금 다듬기 시작을 했습니다 쿠킹 데뷔를 한 것 같은데 최종 우승자는 김준표! 김준표! 43을 넘어가고 있어 44 45 인바디자로 내려 왔어요 새벽 7시인데 다.. 같은 시간에 재야 된다고 인바디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잘 어울리네. 예쁜네. 나 옷 갈아입고 한 번 더 입을까? 많이 나온 거 같아. 마음에 안 들어? 마음에 안 들어. 덤벨 반바지 입고 다시 찍어야 하나. 내 체지만 그냥 멈추지. 나 참 불었다. 줄긴 줄었는데 앞자리 수가 바뀌면 좋겠어요. 4로 시작하거든요. 앞자리 수가. 3으로 하고 싶어요. 1, 2, 3, 2, 1. 아침 드세요. 남는 거 있나요? 짱. 짱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죠? 우리 내일 식단 지금 시킬까요? 그래, 그래. 이게 다 샐러드야. 근데 여기 비건 제품도 있고 구독 서비스도 있어가지고 구독 서비스? 3일, 6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 식단이 다 나와요. 우리 뭐 시킬까요? 훈제 연어 샐러드 시킬까요? 좋아, 좋아, 좋아. 그렇습니다. 장바구니 넣고 다 시켰어요. 내일 새벽에 온대요. 9시 반까지 주문하면 점심시간에도 온대요? 어? 당일? 어, 당일. 우와. 정말 충격이다. 진짜 빠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, 왜, 왜. 왜 오셨어요? 왜? 또 왔네. 오늘 또 엄청난 게 있겠구나. 고심에 빠졌죠. 그 인바디 책정한 거 봤는데 살이 다들 엄청 빠졌던데?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. 컨디션은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오히려 다들 좀 살이 쪄있어서 무겁고 건강이 안 좋았었잖아요. 지금 체감은 그때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어요? 몸이 가벼워. 맞아, 맞아. 오늘은 맨 처음에 우리가 체력 테스트할 때 힘들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힘든 게 없었어요. 일단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. 근데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. 서둘러서 나가볼까요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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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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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산 보이는데? 경사진대로 올라가면 저 남산이잖아요. 남산가 나거나. 경사 봐봐! 뭐야? 이게 뭐야? 진짜? 남산 보이는데? 남산? 남산이잖아! 차라리 지리산보다는 낫다. 근데 진짜 제가 남산 코스를 다 타봤거든요. 한 군데도 쉬운 구간이 없어요. 와 이거 진짜 망했다. 이상하게 갑자기 돈가스가 보이고 등산객들이 보이고 이래서 그때 딱 느낌이 왔다. 아 오늘은 산을 타는구나. 야 옆에 봐봐. 아 모르네. 아 진짜 리얼이다. 왠지... 리얼 남산이네. 진짜 남섭다. 들어갔다 들어갔다. 들어갔다가 금방 나올게요. 우리 버리고 나오지나봐. 진지하게 얼마나 매콤해서 그러는거에요? 마라마 씨야? 캡사이신이에요? 마라마? 캡사이신. 제가 말씀드린 장소로 왔는데 어때요? 미션이 조금 예상이 돼요? 네 뭐 같아요? 누가 더 일찍 올라가냐 올라가기 오늘 미션의 이름이 뭐냐면 고난의 주 남산 걷기 또 우리가 절반 정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친해지기도 했고 또 체력도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협동심까지 같이 볼 거예요 일단 남산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 먹는 걸 잘 먹으면서 운동도 계속 하는데 변화치를 유산소에 두면 진짜 다이어트 속도가 훅 붙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러 왔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룰 일단 제한 시간 안에 목표 지점까지 두 시간 동안 이 파트너 2인 1조로 돌아오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어떻게 생활 규칙을 잘 지켰는지 내가 목표 체중을 잡은 그리고 제가 목표 체중과 체질 운동을 잡은 거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그리고 매주 미션을 진행한 거에 어떤 정수를 받았고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맞춰서 오늘 미션이 끝난 다음에 탈락처 발표가 두 명 있어요 어? 이거 내가 될 수도 있겠는데? 그래도 에이 탈락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라는 의미고 뭐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일단 그때는 활동심을 발휘해서 목표 지점까지 제한 시간 안에 미션을 이제 수행하면서 쭉 올 거고요 중도 포기라는 룰도 있지만 중도 포기하면 내 짝꿍한테 미안하겠죠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중도 포기는 절대 절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셨죠?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시작 지점으로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룰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자기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조는 정찬민 그리고 모은 보미툰 모은 보미툰 모은 보미 두 번째 조는 종이 그리고 혜영 언니 나이스x3 파이팅! 살짝 당황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민폐가 될 수 있는데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혜영 누나도 자신감이 있으셨고 해볼만 하겠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다른 팀도 똑같다 상황은 파이팅! 제가 넣어주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짝꿍들과 친해지면서 출발점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! 슬로우 골로우 잘 먹겠습니다 파이팅! 고급스럽게 사랑해! 우리가 2인 1조로 제한시간 안에 목표 제정이 돌아가는 미션은 솔직히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아까 고난을 주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고난에 해당하는 선물이 있거든요 박스 주세요 그만? 선물? 세종별로 왜 못 따라? 왜 PD님도 못 따라? 하하하하 받았어요 자 같은 팀당 1월 하나씩 받을 건데 마이웨이 중량조끼예요 50kg짜리 20kg? 오오오오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빨리 도와줘요 누구라도 빨리 도와줘요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들 때는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짊어지면 내 몸통 무게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못 뛰어요 저거 내가 매면 꼴등인데? 하하하하 팀한테 피해가 가겠는데?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죠 또 나윤이는 과호흡을 한번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에 힘든 미션을 할 때 그 두려움도 겪었던 상태니까 아 진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전략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조당 하나씩 제공이 돼요 자 이렇게 합심해서 이 중량조끼를 끝까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절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짝꿍과 잘 전략을 짜주세요 정신 차려! 넌 놓지 마 하하하하 아니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아니 이거 뒤에 퍼지는 거 문제가 아니라 초반에 빨리 올라 나와서 근데 너가 이걸 매고 그 초반 스포트를 낼 수 있겠어? 가령해 들지마 들지마 아직 누나 힘 빼지마 힘 빼지마 힘 빼지마 이 무게를 알려고 하지마 근데 너무 이게 막 민폐 끼치지 마 저 상관없어요 진짜 그냥 우리가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대신 재밌게 나는 언니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미안해하지 말기 그리고 최선 다하기 우리 그거 두 개만 생각하고 가자 파이팅 가자! 가자! 동준아 우리는 페이스대로만 가자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뛰자 하하하하 아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거였으면 뛰겠는데? 그냥 뛰겠는데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오늘 둘에 대해서 제가 어... 간식을... 왜 왜 왜 왜 아니야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언니 왜 나 너무 무서워 아 몰라 나 너무 무서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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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하고 상관없어 누나 괜찮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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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누나 괜찮아 괜찮아 사실 그 조끼를 보자마자 저희 팀을 같이 했던 찬민이가 누나 걱정하지 마요 이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 테니까 누나는 누나 페이스대로 걸으세요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생각은 무조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친구의 뭔가 포인트에 분명히 흠짓을 주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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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나이스! 나이스! 진짜 처음에 띄 필요없어 가자 가자 예스, 출발! 가자! 가자, 가자! 뛰다 갔다 하면 되겠다. 어. 지금 앞서는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엉덩이... 네. 누나 눈 앞 페이스 대로 걸어요. 어, 나 신경 쓰지 말고. 좀 빠르게 걸게. 네. 잠깐만, 걷기만 늘릴 것 같은데. 어. 우리 이 페이스만 갈까? 걸음 속도 차이가 있어. 이 지금 오늘 하는 것 같은 거는 일찍 치고 안 나가면 사실 답이 없어요.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처지거든요, 이런 문제는.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얘기는 했죠. 약간 몸에 열이 오르기 위해서 뛴 것도 있는데 뛰다 보니까 중표 형이 더 앞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열심히 뛰었습니다. 이제 찬빈이 우승 만들어줄게. 내가 찬빈이 1등 만들 거야! 형도 뛰었어? 형도 나도? 종이가 멱삭이 났어. 벌써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. 힘들어, 힘들어. 힘든 거 이겨야 돼. 다리만 안 뛰어져. 다리 안 뛰어져? 오케이, 그럼 빨리 걷자. 천천히. 파워 업퀸 시크루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어차피 쟤네도 얼마 못 갔어. 안 돼. 괜찮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하고 의식하잖아, 지금. 파이팅, 파이팅. 우리 거 하는데, 우리 거.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인데. 파이팅, 파이팅. 빨리 하고 끊는 게 낫잖아. 사전에 저랑 얘기하실 때 종이가 내가 못하면 욕해주고 해달라.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의 차이이기 때문에 더 파이팅 하자. 그런 취지에서 이제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엄마 따라서 억지로 등산 거둔 짬바가 있어. 요즘 와가지고 등산 많이 했잖아. 그럼, 그럼. 나 유산소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보여줄게. 우리는 체력 50%까지만 전략적으로 쓰는 거야?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사실 제가 정확하게 연주 언니의 체력을 알지도 못했고 저도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초반 30분까지는 우리의 체력의 50%만 쓰자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살면서 20km를 짊어지고 남산을 걸어갈 줄이야. 너 남자친구랑 올 줄 알았지. 나 남산 남자친구랑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잠을 때 걸 줄 알았지. 내 몸에 이용할 체력에서 여기로 올라갈 줄이야. 저희가 지금 꼴등으로 달리고 있지만 좀 이따 끝까지 하는 모습 봐주세요. 원래 거북이가 이기는 법이에요. 상대적으로 저희가 또 여자, 여자 팀이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든 레고 끝까지 무조건 갈 거예요. 심패가 좋고 저는 근력이 좋습니다. 처음에 전력진주에서 뛰어가신 분들 분명히 중간에 만납니다. 조금만 뛸 거야? 조금만 뛸 거야? 아니..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의 별을 찾잖아. 내가 분명히 너보다 덜 힘든 구간이 있을 거야. 그때 내가 좀 일부러 먼저 나갈게. 누나가 먼저 그러면 내가 또 쉬고 회복되잖아. 사실 찬민이가 계속 저를 부축을 해주려고 하고 계속 뒤에서 밀어주려고 하고 누나 제 손 잡고 그냥 저한테 부축하세요 하는데도 내가 이 친구한테 너무 지금 벌써 많은 짐을 줬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나라는 짐 20kg라는 그런 조끼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겠더라고요. 지금 앞쪽으로는 안 돼 지금 뒤에서 어떠냐면 지금 뒤에서 어떠냐면 종이는 계속 여기 보고 있어 너무 여유로워.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높이려고 하지마 저기 앞길 신어주지 말고 저는 괜찮은데 진짜 그럼 또 어때? 지금 통제전? 안쪽까지는? 근데 힘 손 찰 때 어 맑으면 더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계속 준비를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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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만 더 누나 나중에 조금만 쉴게 조금만 그럴게 호흡하면서 나왔어 나왔어 저거 보이지 지금 야룸이 내가 그거야 중편에만 따라 붙자 누나 얼마 안 나왔잖아 이거 가면 젤으로 쳐진다고 힘들면 그거 뭐냐 위로 벗어도 돼 누나 파이팅 조금만 더 누나는 잠시만요 고개 들고 누나가 몸을 뒤로 버티면 그만큼 더 힘이 들어가 앞으로 고개 들고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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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밀어줘도 될까? 뒤에서?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들어준 게 편할 것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네가 더 힘들어 이따 매줘요 그래 나 근데 너 좀 한계잖아 지금 사실 준표는 팀이 됐을 때 엄청 책임감이 있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자 해가지고 그냥 힘들어도 계속 밟고 그냥 중량 조끼 메고 있는 사람이 뛸 수 있으면 뛰고 그럼 뒷사람이 서포트 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든 버티면서 올라갔어요 나 괜찮아? 어 걱정돼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말할게 알았어 아 다 컸어 이거를? 네 네? 어때? 괜찮아요 괜찮아 네 억지로 챙겨야지 네 잘하고 있다 이게 족개가 무거우니까 꾸덕 보일 수도 없고 그치 아니 그동안 필라테스 하면서 제가 척추가 펴졌거든요 오늘로 2cm 다시 줄어든 거 같아요 아 아 안 돼 아 저기 일단 계단까지는 좀 빨리 갈까요? 안 돼 안 올라가죠 오케이 고개 위로 들고 저한테 밀어드릴게요 응 혜린이랑 숨지는데 힘들어 아 저기 끝까지 가자 가자 좋아 자 여기서 심박수 안정화 한 몇 퍼센트? 180 나도 오빠 있어 똑같아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어 진짜로 너를 보면 너 뒤에 그림자처럼 너의 오빠가 보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오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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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빠 빨 받아서 유튜브 꿀바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제가 오제 마우사에 나와서 이렇게 악바리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실 한 번쯤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운동도 잘하고 나 되게 끼 많다? 나 이런 거 되게 잘한다?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이번 지금 저의 8주간의 여정은 저를 위한 여정이고 진짜 제2의 제 전성기를 찾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 오킹 동생 아니고 오혜린이야 와 와 이거 좀 빡대해 혜연 언니 괜찮을까? 슬슬 오르막길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계속 오르막이겠지? 언니 몇 퍼센트? 나? 어 나 진짜 괜찮아 힘든 정도 정도? 응 20? 20? 오케이 나도 20 내가 언니보다 체력이 좋은데 이거를 메모로써 우리가 체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해도 오케이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먼저 가 너 좀 쉬어 괜찮아 같이 가요 아 아 아 아 저희가 장난으로 제가 풍자 누나한테 할 수 있다고 막 저희 올라가기 전에 막 멱살 잡으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랬는데 가만히 서서 이제 뭔가 누나 호흡 기다려주는 거? 이런 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력했죠? 뭘 해야 되지? 할 수 있는 게 없다? 이런 걸 느껴서 좀 당황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작지만 강하다 우린 작지만 강해 강해 내가 최고니까 이거 메고 안 메고 난 힘든 게 똑같아 숨 차는 길 그래서 그냥 계속 가도 될 거 같아 조용하셨죠? 내가 멋있다 동준아 동준아 고마워 진짜 네 니가 모를 주머니까지 차고 아 누나 수고했죠 끝까지 진짜 니가 저는 원래 이게 원래 재밌무게 아유 고맙다 진짜로 동준아 너가 어떻게 할래? 너가 맨 처음에 멸래? 그리고 누나가 내려올 때 멜게 이랬어요 내리막길에서 제가 메겠다고 그러니까 동준이가 누나 저 괜찮아요 제 몸무게가 원래 20kg 더하면 제 몸무게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멜게요 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좀 진짜 감동을 먹었어요 잘했다 잘했다 아직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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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래 그래 결실조합했어 3mm 아주 맞아 내 소원은 이랬다 저도 1등 한번 해보자 1등 한번 해보자 1등 한번 해보자 내 소원이었어 진짜 뒤에 보지 마세요 누나 풍자는 네? 아 풍자는 아니 중요한 게 우리 거 하자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미안해 종이야 아니요 미안해 하지마 저 그거 안 받을 거예요 누나 열심히 하면 돼 저기 있네 종이 어디 있는지 물 마시면서 누나 응 누나 완주만 하면 돼요 카메라 뚜껑 아니 마스크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챙기고 있네 잠깐만 10초만 고도가 높아져서 그래 아 그래? 스스로와의 싸움을 약간 했던 것 같아요 한 박수 한번 볼게요 160 와 나도 자 조금만 빨리 걷기를 하자 언니 엄청 가까워졌어 진짜 여기 보이잖아 다 왔어 다 왔어 여기서 1등을 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 속도대로 잘하는 것 같아 자 오케이 여기서 테이스도 있어 오케이 너무 세게 달리지마 세게 달리지마 자 여기를 쫓아갈게 테이스대로 달려 너가 멈추려는 건 틀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언니 테이스대로 오케이 내려막기 괜찮지 어 뛰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올라갈 때 바로 바꾸자 오케이 어 화이팅 어 화이팅 나 숨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어 다행이야 어 다행이야 느껴진다 어 올라갈 땐 바로 바텀 터치 지금 안 힘들어 뭔가 할수록 뿌듯하고 어 기분 좋아 그래 우리 긍정적으로 타는 냄새 안 나? 내 마음이 타는 냄새 멋있어 형이 좋아 잘하고 있어 누나 덕분에 저도 운동했어 아니요 미안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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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뭐 그런 실력으로 되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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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너가 막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시고 진짜 좋은 것 같아 하 좀 돌아왔어 돌아왔어? 아니 좀 아직 페이스 조절해야 돼 페이스 조절해야 돼 아직 안 뛸 거야 아니야 페이스 조절해야 돼 미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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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맞어? 누나 꽤 붙였는데요? 진짜? 떼야 돼 떼야 돼 이제 떼야 돼 깜짝 놀랐네 우리 남으면 그 다음 미션 이거 운동 미션 아니면 같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꼭 따자 이것만 올라가면 되죠 또 올라가? 아휴 씨 걔가 까은 자라는데 걔가 뭐네 레전드인데 레전드? 한 시간밖에 안 와 한 시간 더 가야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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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걸으면서 쉬어요 누나가 자 일 시작이야 가자 종이 안 쉬어져 종이 안 쉬어져 종이 모시겠다고 아 씨 종이 모는데 두 명의 탈락자를 떠나보내야 될 순간이 왔어요 오주의 마법사 첫 탈락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휴 씨 순이 nhất chau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